아미분들이 주셨다 이거죠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잘 쓸게요 앞으로도 저희 문화 많이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미분들 정말 제가 처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많이 들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전수해 널리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향 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아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혜진 문화의 희망이 되어 멋진 활동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뮤비 이런 거 없어요 맞아요 저 들었어요 이거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면은 오빠도 젊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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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저녁은 치킨 노르습 공원이 조작 administrative 고마워요 사람들 고마워요 여러분들 FREE 유영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영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바위에 nodig 고마워요 다영상!